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새벽에는 나의 최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답을 가지고 한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참된 답을 미리 가지고 삶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아도 일곱 랩렌트들은 이미 이 답을 다 가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능히 당황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답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만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다윗을 보면 골리아시라는 문제가 터졌을 때 다윗의 행동과 이스라엘과 다윗의 형들의 행동들을 보면요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담대함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답 그 언약 속에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고 너무나 왕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붙자고 정말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보고 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정말로 믿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내가 나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미리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물질과 동기, 상처 이런 부분에 붙잡혀서 그 삶이 거기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으로 꿈을 꾸고 그 언약 속에서 매일매일 노예와 감옥과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 아침부터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새벽의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왔다고 해서 무너지는, 멈추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을 미리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왔습니까? 복음을 개인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께 여러분들 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내가 앉아서 그냥 듣고만 있었던 이 복음의 가치가 문제와 사건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아직 복음이 가긴이 안 됐구나 깨달아지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복음에 깊이 쓰고 들어가면서 개인화시키는 축복으로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 번연이라는 분 여러분들 아시죠?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현실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음만 전하려고 했는데 그 낙심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천러의 역정을? 라는 책을 쓰게 됐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고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어요 그 위기와 그 절망 속에서 그 큰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최고의 응답으로 바꾸는 언약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갈등이 내게 왔습니까? 여러분들 갈등은요 내가 갱신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하고 갈등이 왔는데 내가 갈등에 빠졌어 어떻게 깨달으면 돼요? 내가 이런 문제에 흔들릴만한 영적인 상태가 있었구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등은 최고 갱신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통진 거기서 캠프하면서 현장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저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길에서 만나가지고 저를 아 목사님 너무 잘 됐다 우리 다른 캠프팀이었거든요 만나가지고 저하고 목사님 우리 저 집 내가 기도하던 집인데 저녁도 한번 갔는데 목사님 만났어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 어딘가 하니까 다방이에요 통진에 있는 다방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아 예 가시죠 그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권사님은 막 언니 이러면서 그분은 언니 이러면서 이렇게 막 너무 친숙하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우리 차 좀 줘봐 내가 좋은 분 데려왔어 앉아봐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가 다방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앉았습니다 한 테이블에 그래가지고 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을을 보고 있었죠 아 하나님 언제 또 시간표 왔으니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이제 말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 저는요 막 복음을 전하여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센터민들이 이 두 분이 복음을 쫙 듣더니 뭔가 입가에 그 뭔가 미소를 딱 지으세요 제가 웃기면 가끔씩 웃길 때가 있어요 제가 메시지 할 때도 이렇게 웃길 때가 있고 나름 한 좋고 하는데 이분 제가 웃긴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웃긴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복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막 듣다가 막 피식 웃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막 두 분이 깔깔깔깔 웃어요 이게 무슨 야 이게 재미있어가지고 웃는 게 아니라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왜 비웃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야 니가 내가 겪은 문제 알아? 이런 거예요 니가 문제 겪어봤어? 니가 탈북해봤어? 팔려가 봤어? 진짜 한번 핍박 당해봤어? 그러니까 제 말이 안 먹기는 거예요 뭐 문제 속에서 갈등이 다 벌어졌다 이런 얘기 하니까 니가 문제를 한번 겪어봤어?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막 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한테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 낙심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권사님도 안심을 시켜 가는데 그 사건이 있고 딱 이제 가가지고 저 혼자 생각하면서 야 저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는구나 얼마나 갈등과 상처로 굳은 사례를 배겼으면 웬만한 답은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세상 문제 이건 뭐 그냥 문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상 상세기 3장 저주의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낙심하고 막 아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야 정말 현장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막 기도하라는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말 흑암을 꺾고 이 지역을 위해서 2, 3, 7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 갈등 사건이 터진다 한들 보금으로 답을 내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재해석돼서 응답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보금이에요 하나님 자녀고 이 축복을 놓쳤다 사단이 계속 가라질 뿐입니다 사단이 계속 문제 사건 우리가 가는 길이 똑바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왜 그렇습니까? 못하도록 이 중요한 보금 운동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도록 역사를 하는데 보금으로 답을 내린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증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가 왔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건 터지기 전에 미리 답을 주어진 답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새벽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 기도 안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보금 다시 한번 붙잡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최고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최고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안 담기는데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담기지 않고 뭔가 생명 걸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마음이 담겨야 그 마음이 담겨서 정말로 마음을 담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마음 그래야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은혜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창세기 3장의 사단과 죄와 저주의 문제 속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한테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까요? 아 이거 밧줄 너무 거칠어요 좀 내 손이 좀 아픈데 좀 좋은 거 없을까요? 이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물에 빠져 죽는데 누가 밧줄을 던지면 그냥 덥석 잡는 것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죠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나를 살리셨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혜로 살리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감사를 회복하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또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비를 받은 자입니다 자비는 뭐겠습니까? 죄를 통하여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모든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내가 받지 않도록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자비 이걸 보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긍휼 나에게 보이신 긍휼 이런 축복들을 내가 다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최고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담겼다 어떻게 가장 빨리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담긴 것 내가 보내는 시간 내가 쓰는 돈 내가 지금 모든 걸 낭비하고 쓰고 있는 에너지 이 세 가지 보면요 내 마음에 담긴 걸 금방 볼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담겼냐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쓰는 거 보면요 바로 나옵니다 우리의 어디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복음 24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천명, 소명, 사명의 전도 여기에 나의 올인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 사명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 지역 전부 캠프 탐험하고 캠프에서 캠프팀하고 저희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캠프를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저희랑 많이 친해졌어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다민족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친해졌는지 모르겠다면서 하고 이제는 가는 사람마다 다 다민족들만 보인대요 어, 이들 다민족 우리 전수사님 한 분은 그냥 이제 다민족 찾는 레이더가 됐어요 눈에 저 멀리 있네 야야야 빨리 가 빨리 가 다민족이야 다민족 이런다고 포럼 들어보면 너무 재미난 거 있어요 근데 이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 내가 우리가 2, 3, 7, 4, 5, 6, 5, 6 메시지만 듣는데 야, 현실적, 사실적으로 내가 정말 여기에 쓰임 받는다는 게 매일매일 보여지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감사합니까? 잘 돼서 감사하십니까? 안 돼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네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자, 두 번째 최고 사명은 뭐겠습니까? 뜻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뜻을 다하고 자, 마음의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니까 이제는 뭘까? 뜻을 다하고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내 뜻을 정하고 이제는 정확하게 사는 축복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뜻을 정하지 못하고 왜 지속을 못합니까? 마음에 안 담겨서 그래요 마음에 안 담기니까 뜻을 정하지 못하고 지속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다릅니까? 이들의 방향이 다릅니다 바로 우리가 말한 138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방향을 딱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당연, 필연, 절대 정확히 붙잡고 있어요 방법이 다릅니다 일심, 전심, 지속 응답이 다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간표가 다릅니다 24, 25, 영원 운명이 다릅니다 각인, 뿌리, 체질 뜻을 정한 사람은 다릅니다 수부가 전도자의 삶이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당연히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다른 삶입니까? 구별된 삶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 삶의 뭡니까? 내 마음을 당하여 두 번째, 내 뜻을 다하여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힘을 다하여 여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의 생명권 헌신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헌신이 아닌 이제는 삶에 바탕된 증거가 나타나는 헌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 우리 담임족국에 몇 예배부에 지시가 내려왔는데 영화배국은 모든 임원을 담임족으로 저희가 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듣고 아 힘들 것 같은데 불신하게 되다가 아 그래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내가 지키고 정말 기도 준비해야지 그리고 이제 임원들을 담임족으로 다 세울 분들을 리스트를 만들고 한 명 하면 팀 생각하고 이분들이 얘기를 듣더니 다들 막 눈이 이래가지고 어? 제가요? 한국말 못해 이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말 하는 분들 몇 분이 익딩한데 근데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나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서 해야 된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자 우리가 부족하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거 아니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 걸고 한번 하나님 원하는 사역 같이 해보자 우리 담임족들 임원들 모아놓고 또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붙잡으면 생명권 헌신 힘을 낳아요 뭐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겠습니까 부족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힘을 다하여 생명권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노바디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못 가는 그 현장의 사역을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명권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권 헌신입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어떻게 나오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생명권 헌신이에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음 속에서 나온 생명권 헌신입니다 갈렙이 그랬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생명권 헌신입니다 다윗이 골리아 앞에 섰습니다 생명권 헌신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목숨 걸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생명권 헌신입니다 생명권 헌신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언인을 찍힌 줄 알고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모든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생명권 헌신 어디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온 생명권 헌신입니다 나의 생명권 헌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에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금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생명권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강단 말씀에서 우리 내년 방향을 보시면서 모든 답을 미리 다 내셔야 돼요 미리 신을 지나가기 전에 그렇구나 내가 생명권 헌신 이것이다 딱 붙잡고 생명권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노바디의 생명권 헌신으로 에브리바디 모두가 다 보금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 한 명이 제가 말한 아브라함 갈레 다윗 다니엘 다니엘 새 친구 에스터 이분들 헌신 한 명의 헌신으로서 그 나라가 살았습니다 그 지역이 살았습니다 그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여러분들 가문이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지역과 이 교회가 살아난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나의 최고 사명 오늘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뭐겠습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뭘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6절, 7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전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6절에 맞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미리 전에 후대를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가장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안 사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서 감격이 흘러넘치지 않고 뜻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시에 헌신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 축복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가 먼저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서 아 그렇다 나는 이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시는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결단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후대가 자녀들이 지역에 있는 모든 만남의 사람들이 동일한 축복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을 통하여 모두가 사는 최고의 응답이 있도록 주님의 힘으로 축복드립니다 동일한 축복으로 오는 것을 хват 위에